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등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에 인허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에도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여러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정다운 광주광역시의원과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산권이라든지 일반 시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구죠. 그러면 저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막강한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분들, 어느 정도의 사람들,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국토계획및이용법 시행령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 내지 3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째 시청공무원, 둘째 시의회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광주시는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명이요. 우리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께서는 최근 시의회 몫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셨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임을 하셨어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불공정, 불투명, 밀실 이런 이름으로 대변이 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을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에서 활동을 시작해보니 이런 문제가 정말로 현존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시의원 몫이었지만 변호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첫 번째 회의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적인 제한도 있었고 심의 분위기 자체도 기술적인 쟁점에 매몰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였고 그것이 아닌 다른 내용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리고 물 흐르듯이 넘어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표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결 방법이 운영세측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느닷없이 거수로 찬반 투표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보면서 이게 과거에 문제되어 왔던 특정 사업들에서 특혜 의혹이 왜 생겼는지가 이런 경우 때문에 의혹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구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하는 목적도 있었고 사실 아무리 제도가 잘못 설계돼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노력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내면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그 계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도시를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타임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도 거수로 투표 그런 거 6년 동안 하셨으니까 교수님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나요,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는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크게 문제가 없이 여러 가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심의, 자문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결정적인 부분, 굉장히 예민한 부분 또는 시가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작정한 부분,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소수 의견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럼 다수결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소수의 의견이 묻히는 경우가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된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관도 허용되지 않고 회의록도 비공개되고 회의 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밀실 운영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술적인 검토에 많이 치중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기술적인 검토라 하셨지만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띄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쪽에 치우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 점은 물론 있죠. 전문가들일수록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내 분야만 얘기하겠다. 이런 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전문가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매우 종합적이거든요. 도시계획, 토지용, 교통, 디자인, 문화, 환경 이런 면을 두루두루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개발이 너무 과도하라든지 주변과 어울리지 않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또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묵인 또는 자기 방조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에만 치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좀 아닌가 싶어도 나는 이 전문분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문가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이 됐다. 그리고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년 동안 부결이 한 건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러냐. 지난 10년 동안 대구나 부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7건, 11건이 부결된 바도 있고 전주에서도 여러 건, 대전에서도 여러 건 부결된 건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 상정이 되면 이것은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부분적으로 개선, 청소를 좀 낮춘다든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런 미시적 개선은 이루어지지만 어떤 경우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건부 승인인가요? 조건부 승인 또는 재의심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 가서는 통과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다은 시위원께서는 그러면 한 번은 참여하고 사퇴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어쨌든 해봤으니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퇴를 했으니 도시계획위원회 밖에서 하셔야 되는 일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은 기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광주 도시의 미래이고 사실 광주의 미래는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로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혁신을 해야 한다, 변화를 넘어선, 변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론화를 거쳐서 여론을 형성해 주셔야만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슈 파이팅도 하고 또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변호사 출신이기에 이 변호사의 전문성을 좀 더해볼까 합니다. 그럼 조례 개정이라면 어떤 식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시에서 별도로 최근에 조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법제 심사 중인데요. 그 암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희 시의회의 입장이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이고 저희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자는 거거든요.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공개 범위나 공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특이한 것이 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판을 잘 깔아야 게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원 선정 절차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한 전이어서 아니, 완성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차차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게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쪽들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치 잘못하면 이게 다 공개됐을 때 문제점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에서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 조례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공개, 두 번째는 위원 구성. 그런데 첫 번째 공개에서 주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또는 현재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이유로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 투기 방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두 가지 이유를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건데 실제로 제가 지난 6년 동안 한 200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는 주로 종상향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단지 건설 사업, 재개발 사업 등등등 또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인데 제가 거쳐온 그 많은 도시개혁심의 건 중에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은 제 판단으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 회의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건은 예를 들어서 산정지구를 택지 개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지구 지정에 따라서 토지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70년, 80년대에 소위 개발연대에 부동산 가격 급등할 때의 얘기고요. 오히려 산정지구는 토지 소유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재 강기정 시장 민선 8기에서는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보류해달라고 해서 지금 중단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토지 투기 방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런 것들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외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다 하는 단서 제왕을 두면 되는 거지 그걸 이유로 전반적으로 비공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교수님 생각은 투기 방지라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건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이 개발 사업이 확실한 투기 방지 목적이 필요하다. 모두가 인정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비공개를 해도 되지만.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요.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름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좀 발언에 꺼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소유자의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주민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권한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럼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되고 공익을 고려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만약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참관하게 되면 참관인들 때문에 위축이 돼서 제 발언을 못하는 의원이라면 자격이 없죠. 그러한 의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신청을 누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내 프라이버시는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도 앞기가 좀 안 맞긴 하네요. 그러면 정당윤 씨님 아까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공개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두 가지 중에 그러면 공개를 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다른 곳들 저희 말고? 지금 저희 국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서울하고 대구의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의 내용이 서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결정하면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참관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실질적인 공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보여져야 공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하고 대구의 사례도 그렇고 이 서울대구 사례를 차용해서 이번에 광주시가 조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의결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한에서 참관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지금 법제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채택하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개, 비공개 문제도 있지만 심의지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이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규정을 좀 두고 있어요. 공개 이외의 내용이지만. 어쨌든지 현재 각 시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국내 지자체에서 작건 크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례로 넘어가면 런던이나 도쿄시의, 도쿄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을 1개월 전에 안건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럼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방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게 의견 개진을 십몇 개의 국어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도시, 뉴욕에 사는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인식이 참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개에 대해서 조금 더 점원을 한다면 사실 법원 또는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안건보다 훨씬 더 민감한 사안도 모두 공개하고 있거든요. 재판이나 회의 자체도 공개하고 재판 판결문이라든지 회의록 자체도 낱낱이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시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도 어디에도 회의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 가이드란에, 국토부 가이드란에 라인에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의 조례로 필요하다고 싶어서 공개를 한다면 가이드라인보다 조례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냐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조례에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은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는 비공개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광주시의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유일하게 한 가지 다른 점이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요. 다른 곳은 없어요. 광주에만. 그런데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회의 끝나고 나오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누설 금지 조항은 시급하게 없어질 조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설을 했으면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건 처벌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은 없이 조례에 그렇게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 주는 거네요. 저도 비공개에 대해서 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공개를 고수해야 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가 결단만 하면 되는데 시가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비공개 결정을 했던 것은 과거에 법제를 설계할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비공개하자 우리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흘렀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근거나 기준이나 전제 조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가 당연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제로 비공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고 작년 10월에는 타시도이지만 도시계획위원이 구속되기도 했거든요. 비위와 결탁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말로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제안을 자꾸 공무원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22년 4월에 조호석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원칙적인 회의의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는, 회의 공개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고 흐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에 관해서 회의의 공개에 관해서 얘기는 충분히 나눴는데 회의록의 공개, 그것도 있거든요. 이제 국토위계획위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회의록은 6개월 이내에 지자체 결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의 공개 방법은 열람 및 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시행령에서 지금같이 정보화 시대에 열람 및 복사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전자파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해서 1개월 후에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회의가 끝나면, 정리만 되면 곧바로 3일 후든 4일 후든 공개하면 됐지 굳이 1개월의 텀을 두고 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기간에 문제가 있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요약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요약으로. 현재 조례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각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요약된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발언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000, 세무세무세무역XX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발언의 내용이 발언함 그대로 해야 되고 회의록을 보면 그 계획의 내용, 또 시의 입장 또는 사업자의 답변 이런 게 일체 생략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위원들의 발언만 아주 요약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회의록 공개도 지방의회나 법원에서 하는 정도의 낱낱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회의록 공개는 거의 우리 감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 결과 보는 것처럼 다 세모 아니면 네모 동그라미로 그냥 모든 게 그렇게...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보한 회의록을 보면 이 세부 내용, 녹취록 수준은 아니더라도 발화의 골자 정도, 논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최근에 공개되는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심한 경우는 안건 산정, 멋에 대해서 논의 이 정도라서 결국에는 과거보다 오히려 퇴행하는 수준으로 회의의 내용, 회의록이 오픈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 말씀드려면 이건 회의록이 아니고 그냥 몇 줄짜리 그냥 우리가 서너 시간을 논의를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A4C 한 장짜리에 다 담아서 그냥 주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조금 더 도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 개별적으로 요약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전체 그날 요약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저희가 별로 남지 않아서 짤막하게 우리 정당은 시위원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회에서 한번 고쳐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의 체질 개선 같습니다. 회의 내용이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26명인데요. 그중에 4명이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중에 행정부 시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몇 면을 살펴보니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지금 오셔서 부위원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시장님과 함께 안전도시 워킹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불씨의 도처를 시장님하고 같이 돌아보시기도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시던데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위원도 3명이나 있습니다. 결국 합치면 8명이에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람만 8명이거든요. 그러면 찾아볼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수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이 논의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좋은 판을 깔아놨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체질 개선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결국은 저희가 사는 도시를 어떻게 더 잘 살아보게 만들자고 하는 건데요. 두 분 이야기들이 꼭 전달이 돼서 시민들이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습기 Freder qu einzel노를 함께할 것 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변별력 수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덥죠.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더운 뉴스만 있어서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통령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통령께서 불쑥 던진 수능 출제 한마디로 불안, 분노하고 있고 사교육 현장도 출렁출렁인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취지로 적으신 건가요? 우리 국민은요. 아파트 한 채, 대학 입시, 교육. 이 두 가지 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시지도 못하는 분이 입시 5개월만 앞두고 불쑥 한마디 던져놓으니까 출렁출렁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또 그 책임을 죄 없는 교육부 국장 해임하고 출제기관 감사하고 교육부 총리한테 물는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의 언어, 말씀은 검토되고 정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 다녀오셔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그렇죠. 지금 현재 사교육 현장이나 대입 학생들, 학부모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볼쑥 던져놓고 책임은 확 던져버리고. 꼭 이것은 초창기에 5살 초등학교 2박? 네. 최악 연령 낮추는 거.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때도 박순혜 교육부 장관이 경질이 됐잖아요. 69시간 노동. 날리면 바이든.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있었는데 또 교육 문제 또 던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습해줘야 그리고 교육은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습을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줘야지. 말씀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대통령 내가 말씀을 잘못한 거다고 책임을 인정해야지. 죄 없는 국장, 장관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이게 지난주 상황을 잠깐 복귀해보면 15일 날 2조 교육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서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EBS 방송만 잘 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대통령께서 하시면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어떻게 됐든 출렁거리는 교육 현장을 수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2조 장관 브리핑하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장관 브리핑을 좀 수정해야겠다,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다. 그런데 2조 장관이 잘못 전했다는 건데 비교를 해보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출제 배제. 이게 2조 장관이 전한 말이고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 출제 배제.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수정을 한 걸까. 아니, 글쎄요.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문, 대통령이 모든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솔직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못했다 하고 인정하고 교육부에 맡겨주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 약간 느닷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느닷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압니까? 특히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교육 문제, 입시 문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던진 것이 파장이 온다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부 국장이 바로 경질됐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인사 얘기 나온 김에 국정원은 1급 인사를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이 그전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었죠. 현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불과 10개월 만에 인사 파동이 3번 났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인사는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언론에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첫 번째가 부서장 1급 27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27명 1급 부서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 자체가 비밀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2급, 3급 130여 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보직, 교육, 대기 이런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때 부서장들은 다 바꿔야 된다. 2급, 3급도 다 대기하자. 이것은 김정은이 웃을 일이에요. 김정은 기쁨조가 국정원이 된 거예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 걱정원이 된 거예요. 국정원이. 마비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겠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까지 망치면 안 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정원 내부 이런 안력이나 이른바 비선, 이런 논란을 모르고 계셨죠? 아니, 글쎄요. 국정원 일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예요. 몰랐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께 매냥 보고되는 내용들인데, 김정은이 지금 파안 대수할 거예요. 야, 국정원 이거 틀렸다. 봐라. 이거 기쁨조 역할을 해준 거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조상준 기조실장 나갈 때도 조상준 기조실장은 전 정권에서 요직에 기용된 인사들이라도 능력에 따라 좀 목속을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김기현 원장은 일단 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아셨으니까 어쨌든 김기현 원장 손을 들어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창설, 62, 63년이 됐는데 천본이 교체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인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체를 다 해버리는 것은 처음 일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10개월간, 1년간 하지 못한 일을 왜 문재인, 서훈, 박지원한테 넘기냐고요. 우리처럼 하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그럼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까요? 제가 전직 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빨리 수습해 줘야 됩니다. 그 ACBC 몰아내야죠. 책임 물어야죠. 그 두 사람 내보낸다고 해결이... 아니, 글쎄. 그리고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죠. 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런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보도 보면 조직과 인사에서 배제한다. 허수합이 된 거 아니에요? 원장이 조직 인사에서 손 떼면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뭐 할 게 없는 거죠. 대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오실 때까지? 이러면 안 돼요. 하루도 비워서는 안 될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이 요구가 되더라도 밑에 부서장들이나 2급, 3급, 단장, 처장들이 딱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한 200여 명을 골라내버렸으니 지금 사실상 마비 아닌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이렇게 무더기로 백수십 명씩 대기 발령을 내도 그 조직이 돌아갈 만한 다른 여력이나 인적 자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여권에서는 지금이 중국 갈 때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방중 어떻게 보시나요? 잘 간 거죠. 잘 간 건가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편중 여계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익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중국 외교를 해 줘라. 이랬는데 갔잖아요. 가서 단체 관광.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보도에 의거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자. 블랭큰,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날아가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만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고 미중 교역 관계는 사상 최고로 높습니다. 미국 자기들은 가고 만나고 우리는 가지 말고 못 만나고 미국 자기들은 물건 팔고 우리는 못 팔고 이게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입니까? 미국 식민지입니까? 이런 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대중예교를 맡아준 것은 진짜 국익을 위해서 애국적 차원을 위해서 높이 평가해야 되고 아마 삼성전자 등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저렇게 좀 해 줬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걸까요? 경제적 면에서도 대중 외교가 강화돼야 되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서 해 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거기 초청받고 갔다고 해서 뇌물 외교 이런 소리 하면 우리나라도 초청 외교 많이 해요. 그 뇌물이나요? 직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니죠. 그런데 야당 차원의 외교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왜 없어요. 있나요? 그렇죠. 우회 여교를 해야 돼요. 미국도 가야 돼요. 미국도 가서도 설명을 하고. 우원 여교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혁신 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그냥 이재명 아바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랑 친분 관계가 없으니까 균형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기대, 걱정 이런 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래서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정치인은 무가 아닙니다. 칼로 탁 잘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일도양단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해서 조정해서 통합으로 가는 게 정치인데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도부에서 선임을 했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이다. 강한 야당이 되는 것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민주당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은? 지금 뭐 밤낮 분열하고 싸우고 사법 리스크, 돈 봉투, 가상화폐,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허적허적해라, 싸우라. 개 딸이니, 낙지 딸이니. 요즘 낙지 딸 아세요? 낙지 딸은 또 뭔가요?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니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낙지 딸이라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민주당은 단합해서 강한 야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무가 아니지만 혁신은 무예요. 잘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어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의 혁신위원회는 출발할 때는 호랑이를 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림 그려놓은 것은 결과는 고양이를 그려요. 그러나 실천은 짓고리로 한단 말이에요. 호랑이에서 고양이. 짓고리로 가지 말고 김은경 위원장이 진짜 민주당을 무처럼 콱 잘라서 취할 건 취하고 깍두기 담을 건 깍두기 담고 버릴 것은 버려라.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혁신위원회가 돼야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야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그건 것 같은데 말씀하신 콱 자를 거에 이재명 대표 체제도 포함이 되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이 바라면 모든 게 포함돼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혁신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천까지도 다 주라 이거죠. 공천까지 다 주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1년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 국민의 생각이 중요해요.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선거는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혁신위원회에서 무장란한 듯 잘라낼 수는 없을 거예요. 혁신은 무를 칼질해서 깍두기 담을 건 깍두기 담고 동치미 담을 건 담고 버릴 것은 버려라. 그 버리는 것을 김경위 원장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것만 하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제 두 달 남았고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으니까 공소시효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기소 여부의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그래도 배우자나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민 씨도 기소를 한다면 검찰이 과잉 검찰권을 행사한다 하고 국민들도 좀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그 출마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디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들은 게 아니고 정경심 교수, 딸. 이게 일가족이 이렇게 검찰권의 의거에서 학살된다고 하면 자기는 할 거고 그 방법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조국 장관하고 전화나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도 그렇고 딸까지 기소를 당하면 출마하는데 더 등 떠밀리든 어쨌든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대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니까.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표를 내든지 만약 자기가 강의를 하지 않고 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 반납하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데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파면하는 것도 과유불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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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